하나님이 바꾸신 나의 삶 하바나 안녕하세요. 유복희 군사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죠. 차를 네 번씩이나 차는데요. 버스 타고 또 그 다음에 또 전철 타고 또 그 다음에 또 신분당선 타고 사모선 타고 네 번 타요 네 번. 예수 믿게 된 것은 뭐 다른 게 아니고 남편이 아팠을 때 갑자기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는데 아프다고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고 중환자실에 있는데 교회 저기 뭐야 박철진 군사님 내 두뇌위가 소개해서 여기 교회 먼저 다니셨어요 그분들이 그래가지고 목사님을 오셔서 다섯 분인지 그렇게 오셨어 병원으로 금방 그 3일 만인가 그 이튿날인가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장사 모시고 그리고 그리고 그냥 교회 나온 거예요. 수산나 찬양 찬양 저기 그것도 김명자 군사님이 어느 때 날들어 저기 수산나 찬양 들어오라고 그래서 이제 그것도 거기 찬양 들어간 거지 그래가지고 몇 년 벌써 몇십 년을 했는데 내가 작년에 다리 다쳐가지고 안 하고는 애들이 가까운 교회를 다니라고 그냥 못 나가게 하고 그래서 가까운 교회도 뭐 어디 갈 만한 데도 없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럼 가서 한 번만 예배드리고 올 테니까 그냥 그래라고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요즘에 다니고 그래서 뭘 안 하는 거면 수산나 찬양을 못 하는 거야 그냥 일찍 가려고 별 보고 나왔다가 별 보고 들어가는 거야 다섯 시 반에 나와가지고 저녁 일곱 시 이따가 넘어서나 집에 들어가고 그래서 낮에 이렇게 해를 보면은 이상했어요 내가 낮에 집에 어떤 때 갈 때 한 번 있고 그러면 어머 내가 이렇게 가도 되는 건가 내가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 수산나 다섯 시에서 여섯 시 일곱 시에 이제 집에나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러더니 요즘엔 낮에 들어가니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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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 중에서 제일 큰 게 우리가 저기 98년 저기 저기 지금 사는 집으로 이사 갈 때인데 그때 만날 응답 받았는데도 이제 그게 제일 아 집은 팔지도 않고 애들이 거기 가서 저기 집을 예약을 해 놓은 거야 8억 5천짜리를 제 집은 팔리지도 않았는데 그래가지고 집은 날마다 보러 오다시피 하고 그랬는데 어머 한참 안 그렇게 오더니 또 아주 언제는 또 그냥 뜨끈해져서 사람도 오지도 않아 거기다가 계약은 했는데 지금 살고 있는 집은 그랬는데 얼마나 그냥 애가 타는지 그러고 있는데 어느 때 얼마 있다가 며느리가 나가면서 오늘 2시에 집 보러 올 거예요 그리고 나가 그래서 옳다 그냥 그러고서는 그때서부터 며느리 문 닫고 나가는 때서부터 그냥 2시간 동안은 그냥 계속 그냥 찬양하고 계속 그냥 찬양하다가 또 기도하다가 또 찬양하다가 2시간을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2시가 되니까 나 진짜 오더라고 오면은 그냥 꼭 계약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그냥 별 기도를 다 하고 그냥 그렇게 계속 찬양만 부르고 2시간을 하여간에 그래다 왔어 그랬는데 아 그래 내가 그냥 그렇게 와서 계약을 하고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 하나님은 진짜 사랑해 진정으로 이렇게 매달리면은 하나님이 저기 응답해 주신다는 거를 내가 그때 알아서 아주 그때 그거 안 오면은 아주 우리 집도 안 팔렸는데 그거 그냥 생돈으로 그거는 주고 들어가고 어디 가서 여관에 살아야 되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아주 진짜 그냥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진정으로 기도하면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를 내가 기억해요 그전에도 나 처음에 교회 다닐 때도 11조가 뭔지 알지도 못하는데 사람들이 11조 11조 그래서 이제 그게 5만원씩 이제 내가 이제 저기 11조라고 냈어 이제 그러다가 어느 때는 돈이 아까운 생각이 나서 한 번 이제 안 했어 그랬어 그리고 안 했는데 그러고 나서 그때 저기 쓰레기 바깥에다 내놓으면 벌금 물고 그럴 때야 그때 그랬는데 그랬는데 이제 갔는데 쓰레기 그 봉투 요금하는 거 까만 거 그거 바깥에 문 밖에 놨다고 딱 5만원에 벌금이 나온 거야 난 아주 기가 막혀 내가 그때는 11조가 뭔지 나 교회도 그냥 나 혼자 왔다 갔다 하고 그랬는데 누가 11조 11조 하고 11조 한다고 그래서 아이고 나도 그냥 해보고 싶어서 5만원 11조라고 써서 봉투에다 내고 이제 계속 그러다가 그거 한 번으로 이제 아이고 뭐 안 내면 어때 뭐 누가 내라는 것도 아니고 보는 것도 아니고 뭐 이거 아까운 생각이 나서 안 해서 그랬더니 딱 11조 그거 5만원 안 낸 게 뭐 5만원이 벌금이 나와서 아이고 하나님이 이거 내가 이렇게 이래도 뭘 보시고 아시는구나 그러고 근데 그때서부터 그냥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냥 많지는 않지만은 그냥 그렇게 하고 11조 지금까지 그냥 11조로 그렇게 했어요 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무섭고 정확하게 되는 거를 내가 알고 진짜 보시거나 안 보시거나 그냥 하나님이 찬양을 기뻐하신다고 해서 집에서도 새벽에 일어나면 그냥 자다가 일어나서 이제 예배드리기 전에 찬양 한 3,4곡 하고 4곡도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아침 예배드리고 또 이제 저녁에 또 6시에 또 예배들이 저기 기도하고 자는데 그때도 찬양도 실컷 하고 그러고서는 이제 6시에 이제 기도문 이제 애들 기도문 그거 기도하고 그러고 그러고 자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 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이름을 저기 이름 부르면 남식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런 이제 그 기도 한 사람씩 그냥 아주 식구대로 그렇게 하고 그냥 계속 기도하고 예수 잘 믿게 해달라고 이제 다윗같은 믿음을 주시고 솔로몬같은 지혜를 달라고 그러고 또 며느리 이름 부르고 또 그렇게 그렇게 또 이제 그렇게 하고 아주 애들 10명을 다 그렇게 날마다 그냥 아침마다 그렇게 기도를 해도 아 이게 애들이 예배를 안 드리는 거야 그래 그랬는데 또 어떤 그 소리를 또 어떤 막내딸이 와서 들었는지 엄마는 그렇게 기도를 그렇게 그렇게 이제 뭐 그냥 오래 한다고 이제 그렇게 한 사람씩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러는 거 같아요 다 많은데 그게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내가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진짜 내가 저기 중보기도 들어왔다는 거 참 내가 아주 그때는 기도를 못해서 기도를 못해서 기도를 못해서 기도 배우려고 중보기도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르치는 줄 알고 그때 일기에요 저기 박영자 장노님하고 지금 남은 사람들은 별로 없어 손금진만 남고 일기 기도원들 없어 다 다 그만두고 저기 손금진하고 나하고 밖에는 없는 거 같아 뭐 저기 옛날에 그거 시작하던 사람들 많은데 다 없어지고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 참 들어와서 내가 기도 배운다는 게 배우는 줄 알고 들어왔는데 배우는 게 아니고 그냥 하는 거더라고 그리고 또 거기서 이제 이렇게 여러 사람과 또 이렇게 알고 그러는 게 참 그게 좋았었어요 아주 이렇게 저기 아유 나 같은 사람이 저렇게 저런 사람들하고도 이렇게 어울려서 그냥 그렇게 참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그래서 나는 나는 진짜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이렇게 부족한데 내가 저런 사람들하고 저런 사람들하고 저렇게 그냥 같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그게 그런 게 참 고마웠어요 그게 청년들한테 그래요 부족하지만 우리 청년들 나는 만날 천명이 기도 저기 예배드리게 해달라고 우리 청년들 예배 이제 청년이 청년 예배가 천 명이 예배드리게 해달라고 이제 그러고 기도하지 이제 기도하지 이제 다일 것 같은 믿음 솔로몬 같은 지혜 이렇게 달라고 그러고 이제 청년 천 명이 예배드리게 해달라고 그러고 우리 종교교회 그냥 이 서울 시내 믿지 않는 영혼들 그냥 부를 때 같이 볼 때 같이 우리 종교회로 그냥 오게 해달라고 또 요즘에도 아주 계속 그냥 그렇게 그렇게 기도하고 그냥 그러지 그 아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를 그냥 저는 믿고 해요 그냥 그냥 하면은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들어주실 거로 믿어 그냥 그렇게 아이 내가 괜히 하는 거다 그러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그냥 이뤄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288장 예수를 아이고지 삼고 새벽 기도 갔는데 그 목사님이 그걸 좋아하시고 그렇게 봐서 그 동네 교회 갔을 때도 그렇게 그 그걸 뭐 그 목사님 쓰실 때는 꼭 그것만 그렇게 당신 부르시더라고 그렇게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안녕 으 으 으 으 으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